평창에서 공개올림픽을 열게 됐죠. 2018 평창올림픽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 이번 정말 이 올림픽을 또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지체가 정말 영광이죠. 이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했죠 여러분들. 그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 올림픽 때 정말 응원! 이번 올림픽만큼이나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평창! 그렇죠. 평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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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주세요. 사랑해요. 여러분 비트빈 또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비트빈 또 새로운 음악으로 멋진 음악 보여드리면 비트빈이 되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곡도 넘어가 봐야죠. 신나는 곡이에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소리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! 네!